후지고코란 후지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후지산 기슭의 다섯 호수로 그 이름은 야만하카코 카와구치코 사이코 쇼지코 모토스코이며 이 후지산을 받쳐주고 있는 5대 호수에서 23일 토요일 오후 3시 50분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 전부터 일본 지진 학계에서 계속하여 경고를 해오던 그 후지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후지산은 시조카현과 야만하시연에 걸친 산이며 야만하시연에는 말씀드린 후지산이 잘 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후지고코라는 5개의 호수들이 있으며 그 야만하시연 동부의 후지산 5대 호수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20일 수요일 11시 43분에 아소산이 폭발하여 분연히 3,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소산 대폭발은 일본 열도를 화산재로 뒤덮어 버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고 후지산 대폭발은 일본의 수도 도쿄를 석기시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일본 도보쿠의 아우무리현의 여러 번의 강진들과 미야기현의 무감 지진들 관련 이 연쇄 지진들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단층들이 일본의 2천여개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쿠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본 지진학자분들에게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그냥 주장으로 끝났다면 거론 자체가 안 되었겠지만 23일 토요일 같은 호지산 근처에 지진과 최근 도쿄 수도 지카 지진 아우무리 강진 등이 발생하면서 실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야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공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지진의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일본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2021년 가을입니다. 20호 태풍 말로까지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태풍과 지진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는 지진학자분들은 태풍과 계절 그리고 최근의 해조의 화산 폭발들에 대한 우려로 매일같이 경고를 하는 이야기들을 일본 뉴스에서 쏟아내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10월 23일 토요일에는 일본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전 8시 23분에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 현에 속해 있는 섬 중에 하나인 다네가시마 그네에서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후 3시 50분에는 야만아시안 동부 호지산 인근의 오대호수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저녁 7시 50분에 이시가와현 남서쪽 가가시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가와현 가가 지역은 22일 금요일에도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했던 곳입니다. 미국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방송을 하였듯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22일과 23일 중국 캘리포니아의 소도시 비숍과 마모스 중간에 있는 통스 플레이스 마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진뿐 아니라 화산 폭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톰스 플레이스 마을의 군발 지진이 걱정되는 이유는 톰스 플레이스 마을 근처인 룸벨리 화산이 미국 연방지질 조사국이 발표한 미국 전역의 18개의 고위험 화산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9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룸벨리 인근 맘모스 호수와 며칠던 방송에서 폭발 위험을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 마운트 샤스타 등 고위험 화산 지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만약 화산 폭발 시 화산사설류, 화셔날드 등의 화산 분출 방식을 통해 1980년 폭발로 57명의 사망자를 낸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보다 더 큰 재난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도에 발생한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은 보통의 경우처럼 수직으로 화산이 분출되지 않고 측면으로 분출되며 강력한 측면 폭풍을 동반한 화산사설물들이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하며 대피 지역에 있던 사람들까지 덮친 바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화산 폭발은 발생 전에 강력한 신호를 수반하기 때문에 화산 폭발을 예측하여 폭발 전의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화산 주변 지역의 지진 상황 들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3일 토요일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9분 2초에 알래스카의 알류산열도에 속하는 레사일랜드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1965년 2월 4일에 규모 8.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므로 23일 토요일 오전 2시 52분 55초에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일본을 위아래에서 누르는 형국의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일본의 수도권과 어유무리현, 호카이도에서 강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토요일 남태평양 통과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피지에서는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칠레에서는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사우스 샌드위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